근데 어제 우리 누가 이겼지? 내 마지막 기억엔 안 대표님이 뻗어 누워 있는 모습이었거든요. 아 이거 신기하네. 내 기억엔 그쪽이 뻗어 누워 있었던 것 같은데. 정말 게입니까? 그런 사적인 질문에 대답 안 해. 응, 내는 없어. 아무튼 두 사람 단둘 있는 거 안 됩니다. 아니 두 사람 단둘 있는 건 다 안 돼. 두 사람 단둘 있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. 제가 진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. 두 사람이요. 어제 뭐 했는지 아세요? 으이, 진짜 씨. 야,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야!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뭐야? 어떡해. 千 다시! 다시! 안돼!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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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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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휴, 뭐야? 어머, 진짜, 웬일이야? 아, 가져오세요! 12시가 되기 전에 전 집에 가야 돼요. 마차가 후방으로 변하거든요. 어, 뭐해? 안녕. 어! 후방! 야, 기침이야. 야, 최야. 그래, 그래. 넌 더 안장보고 자. 아, 위험해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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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